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우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교육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육신의 생각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첫 번째 시간에서는 육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육신의 생각이라 뇌의 기억 장치에 입력된 지식을 혼의 작용을 통해 되살려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나 처세술이나 가치관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모든 것들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뇌의 기억 장치 속에 들어 있다가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이것이 생각이라 합니다.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진리로 생각하면 영의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진리로 만든 만큼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의 생각이 나오게 되며 반대로 비진리가 많을수록 육의 생각이 발동이 되어지지요. 죄의 모든 속성이 육신이라 했습니다. 죄의 속성인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제, 가늠 같은 죄의 속성이 생각으로 작용하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내 안에 비진리를 버리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으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우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로 또 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틀도 내 기준도 내 성격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트려버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내 의가 내 기준이 깨어질 수 없기에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내 한계가 되어질 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눈치를 보며 성장했다면 상대가 표정이 없거나 대화 중 찌뿌리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나 혹여 내가 말실수를 했나 생각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의미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동원하여 스스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통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결과를 보았을 때 자신이 주관받은 내용이 얼마나 맞았는가를 보면 스스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영의 생각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야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관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야 하며 주관을 받았을 때 온전히 순종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버리라 하는 것은 다 버려나가야 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지하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또한 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지키라 하신 것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안식이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지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지키고 행해 나아갈 때 성령의 음성을 백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곧 내 마음의 비진리인 육신의 생각을 버린 만큼 영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는 일부러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기의를 쓰고 정신을 집중해 보려고 하기 전에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이루어 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백프로 들어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죠. 원로 목사님은 초신자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어느 전도사님에게 3만원을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성전 밖에 나가서 걸어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당시로서는 큰 액수인 3만원이라는 돈을 구제할 처지도 아니었고 구제해야 할 이유도 알 수 없으셨습니다. 42년 전, 43년 전 이 전인이 3만원은 지금 단위의 3만원이 아니었고 꽤 큰 돈이었습니다. 가정에도 부채가 있을 때였지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적고 지나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권사님을 통해 들려오는 말은 전날 밤에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출산할 필요한 비용 3만원이 없어서 그 돈을 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권사님은 전도사님의 장모님이셨습니다. 아이 출산에 필요한 3만원을 구하기 위해 밤중에 여기저기 다니며 고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구제를 위해 주감받은 3만원이 성령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음을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음성에 순정해서 구제했다면 그분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순정하지 못함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지요.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했다면 당연히 100% 순정하셨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을 거치게 되자 나중에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으셨다고 간증해 주셨지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교회를 가는 길에 다른 분이 저거 말고 이제 다른 분이 운전을 하셨습니다. 중간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하는 길에 몇 분 정도가 남았을까요? 여쭤더니 한 40분, 50분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짧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왠지 제가 운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한다고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 운전했던 분이 좀 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뭐 그분이 편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운전하신 분이 잠깐 동안 좀 연단 중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충만함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또 운전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또 마음이 왜 그러실까? 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운전대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가다 보니까 분명히 한 4, 50분 정도 가면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지난 것 같은데도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신 분에게 내비게이션 왜 켜지 않았냐고 했더니 내비게이션 켰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GPS로도 내비게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이 내비게이션 상태로 나오면 휴게소 정보도 나오고 기타 직진 코스 정보도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렇게 켜놓고 그게 켜놓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길을 잘 아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미 도착지, 목적지는 지나고 이미 저쪽 밑에 지방을 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비를 안 켰냐고 그랬더니 켰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안 켜져 있다고 지금 그랬더니 보더니 왜 켰는데 안 켜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켰는데 안 켜질 일은 없겠고 제대로 안 켰으니까 안 켜졌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마 더 지나갔으면 아마 두 시간 거리를 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 아마 두 시간을 더 지나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때마침 더 많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또 인터체인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도착이 한 9시경에 도착할 시간이었으면 아마 11시경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게 또 문득 그때가 또 주관해 주신 마음이었구나 평상시에는 누가 운전한다고 해서 제가 운전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마음을 주관해 주신 거였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이후에 또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의 또 성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때마다 주관받아야 될 때 어떤 때는 날씨를 주관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길을 주관받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평상시 이제 가는 길인데 오늘은 왠지 이 길을 안 가고 싶고 또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렇게 주관받은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때 그렇게 주관해 주셨는지를 알 때들이 시간 지나고 알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신 마음 어떤 때는 어 하늘이 갰는데 오늘은 왠지 우산을 갖고 가고 싶네 라고 했는데 뭐 비정보가 비오신다라는 이런 정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왠지 우산을 갖고 가고 싶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졌다고 한다면 어 들고 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아버지께서 때에 맞춰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깨우칠 수 있는 이렇게 주관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들 또 환경들 또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신 마음들의 그런 훈련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문득 기억나기를 대구의 지하철이 폭파하는 어쨌든 어려운 이런 상황들 지하철 사건이 있었던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매 시간에 그 시간대 타고 다니는 우리 망민교의 지방의 성도님이 그날따라 왠지 그 시간에 안 타고 또 뭘 놓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그 지하철을 놓친 겁니다. 항상 그 시간대에 그 지하철을 탔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에 사고가 났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관해 주시는 주관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있기에 이 때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서 어느 때가 성령의 음성인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지 어떤 분을 보고 저분 이런 거 사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그렇게 주관받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이루고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받기 듣기까지는 순간순간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드러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진리대로 행치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체험들을 통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명심하며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연습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도 당연히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잘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삶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가? 또 상대방 얘기에 내가 잘 순종해주고 있는가? 상대방 얘기에도 내가 순종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만드는데 주변에 어떤 것만 있으면 잘 치우시는 분이 있어요. 제발 좀 치우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날도 그날도 그분이 이제 가까이 계시길래 제발 저거 치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고 나서 조립하려고 보니까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금방 여기 있었는데 손 다면 잡힐 만한 곳에 있었는데 금방 없는 거예요. 하고 그분이 또 치웠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분 불러다가 어디다 뒀냐고 그랬더니 금세 거기다 치워놓으신 거예요. 와 제가 저 와 금방 치우지 말라고 해서 네까지 하셨는데 금방 치우셨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마트를 가신다고 해서 고기 이 부위를 사오세요. 제가 그래서 등심을 사오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등심을 사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엉뚱한 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고기를 사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등심 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 고기가요 두꺼운 것 같아가지고요. 이 고기를 사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마트를 안 가봤으면 안 가봐서 그 고기를 안 사봤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마트를 가서 그 고기를 사본 적이 있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금방 자기 육신의 생각이 동원돼서 그거 하나 자체 너무나 쉬운 거 하나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고기 그것도 거의 안 먹는 고기를 안 먹는 고기를 사오셨는데 문제는 이것도 더 두꺼워요. 어차피 두꺼워서 후라이팬에 구울 게 아니고 불에다 구울 거기 때문에 두꺼워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금방 자기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동원돼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걸 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좋게 섬겨드리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지니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그 습관 하나 조차도 안 돼 있는데 어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상을 바치라 해도 그 어떤 생각을 동원치 않고 오직 아멘으로 순종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멜록을 다 쳐서 죽이라 하셨으면 사올은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동원하니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니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게 되고 자기 생각에 맞춰가고 자기만 오르니 점점 교만해지지요. 사올과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불순종함으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감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체험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비진리의 지식인 비진리의 지식이 있는 만큼 사단의 역사를 받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며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명하실 때 순종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라고 약속하셨다 해도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사람 편에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순종한다면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국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됩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현실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함으로 결국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반면에 출애급 2세대들은 1세대의 행함과 1세대의 행함과 그 결과를 보았고 광야에서 긴 세월 동안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훈련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발브라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영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벗어버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중심에서 순복하며 말씀을 보장하기에 이룰 수 있지요. 비유를 들어 한나라에 여러 왕자가 있는데 그중에 맏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인 왕이 막내 왕자는 아직 어리지만 참으로 훌륭한 왕의 자질을 타고났기에 막내가 새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며 존중하지도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혹여 아들의 도리로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왕위를 양보한다 해도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과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판단을 믿어드리며 기꺼이 왕위를 양보할 것입니다. 또한 막내가 얼마나 잘하나 두고보자 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서 어찌하든 막내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랑하기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보장하여 드릴 수 있는가 생각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만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순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맞춰서 이루어드리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보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순종하며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아버지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명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왜 순종할 수 없는가 를 떠올리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비록 순종한다 해도 그저 겉모양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버린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하시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찌해야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지 방법론까지 지혜와 명철 가운데 깨우침을 받을 수 있으며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모든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무장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의 지식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진리의 지식이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이전에 내가 옳다 생각했던 것이 다른 것을 발견할 때 즉시 자신의 지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싸우면 의의력 판단 정제와 교만함으로 더해짐으로 진리를 듣고 자신의 지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머리로 깨달을 뿐 아니라 온전히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감정을 갖던 사람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진리의 지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금식한다 해도 그것으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한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틀과 고집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비진리에 거했던 자신의 예전 모습을 철저히 벗어버리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찢으며 통해자벅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바올의 고백처럼 죄를 피일 위까지 싸워서라도 예전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려는 굳은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악한 속성들이 하나하나 뽑아집니다. 이럴 때라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진리의 지식들을 배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가는 만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혈기 가늠 등 예전에 갖고 있던 각종 비진리의 지식들이 버려져 나가게 되지요. 말씀을 듣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게 되며 결국 비진리를 온전히 벗어버린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전혀 동원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지식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진리의 지식이 없고 진리의 지식만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동원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오직 영의 생각만 하게 되며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쫓아 순종만 하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려면 자신의 생각을 항상 영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보고 들을 때에 자기 입장 속에서 생각하며 비진리 가운데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로 대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어떤 말을 들을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선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대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일로 공경연이 책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잘못하여 책망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고 즉시 돌이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애매히 책망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니 자신이 책망받는 것으로 인해 상대에게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혹여 오해가 있었다 해도 풀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해를 입는다 해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니 마음에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으로 건면하시는 것이니 충만함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사라질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심히 요동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낙심하여 기운을 잃기도 하고 자신의 책망한 상대에 대해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비질리의 생각이 있다면 즉시 영의 생각으로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해서 실수해서 책망을 받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려 마음에 불편해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망을 받게 되고 또 내가 한마디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인해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노력할까 어떻게 하면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또 윗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맞춰서 이루어드릴까 기도하면서 궁구하면서 배워가면서 행해 나가야 될 텐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말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핍니다. 그리고 대려 불편해 합니다. 참 사람들마다 각기 보면서 저도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20년 전 30년 전 변화되기에 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잘하면 될 거 내가 노력하면 될 거 내가 배우면 될 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책망 받으면 그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나는 애썼는데 나는 잘했는데 이런 내 생각이 내 의가 내 기준이 내가 잘했다고 하는 내 교만음들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아버지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우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매번 운전할 때마다 길을 잘못 뜨는 겁니다. 내비를 잘못 본다든지 길을 잘못 들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해야 될 이 상황에도 항상 더 늦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 습관을 좀 바꾸세요.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운전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옷 쫓아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항상 살피면서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목적지 따라서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윗사람으로서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잘 오고 있는지 길은 헤매고 있지 않는지 운전은 잘하고 있는지 살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뒷차도 신경 써서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틈방 나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냥 한 차선 타고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뒷차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운전을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길이 있으니까 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 비었으니까 당연히 이분은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빨리 껴야지 안 그러면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답답함을 좀 깨뜨리고 여유롭게 가면 좋은데 뒷차를 신경 써달라고 하면 뒷차를 신경 써서 뒷차 살피면서 오면 좋은데 그냥 딱 목적지까지 잘 그냥 알아서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화돼요. 안 깨져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무리 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내비보고 목적지 잘 따라오면 돼요. 그런데 윗사람으로서 그렇게 쫓아오는 차들이 있고 함께 더불어 가는 차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잘 오는지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을 조금 더 살펴서 뒷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살피고 요즘엔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복잡해서 그냥 목적지에서 만납시다. 보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나 초행길이나 이런 분들이 뒤에 쫓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한 길을 쫓아서 올 수 있게 해주면 뒤차도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윗분의 마음을 살피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습관대로 이거는 굳이 비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깨트리고 상대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고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 그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나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고집하고 내 기준을 고집하고 내 틀을 고집하고 이렇게 고집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를 깨트리지 못하기 더 나아가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어떤 일들이 부딪힐 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지. 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장님 단열철할 때 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를 더 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을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해 줄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저 사람이 스타킹을 사고 싶었어요. 스타킹을 사고 싶을 스타킹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래서 스타킹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저 분 스타킹 사드리면 어떨까? 마음이 딱 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편한 사이라 할지라도 아마 더 빨리 이것이 불편한 마음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상대방도 혹여 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랑할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쫓아서 내게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관받아 가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지? 내가 뭘 못한 게 있어서 나를 싫어하지? 나는 평상시에 저 사람 안 싫어하는데 저 사람 친해지려고 하는데 친해지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온통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내 안에 주관해주시는 성령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 때로는 참아야 될 때 때로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될 때 상대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될 때 그런데 정말 상대가 필요한 거를 작지만 상대가 필요한 딱 필요했던 거를 딱 떨어졌던 거를 주관받아서 선물해 준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더 감동이 되고 그동안 나에 대해서 불편했던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미안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온통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왜 그러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왜 저분이 항상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깨질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옷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같이 힘들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은 게 아니에요. 혹여 내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불편함으로 인해 내가 한마디 들음으로 인해 그러면 내가 잘할게요. 각기 성품도 참 다르죠. 저나 임형목사님이나 또 장인사님하고 저하고 성품 좀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또 임형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다르고 또 셋 다 같은 게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늘 삶에서 임형목사님은 뭐를 하든 항상 잘했어요. 뭐를 하든 항상 웅변능 대회를 나가면 1등을 하고 옵니다. 성경암송대회를 나가면 1등을 하고 옵니다. 또 태권도도 저는 안 그래도 싸우고 다니는데 그래서 태권도를 어렸을 때는 안 가르쳐주셨는데 임형목사님은 나가서 단증을 따고 옵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 제안까지 받았었거든요. 여자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잘합니다. 뭐든지 저보다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당회장님은 물론 하나님 영접하시고 또 임퇴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영접하시고 임퇴하셔서 이제 나오셨고 또 당회장님 원장님 또 이렇게 주감받으셔서 주의종으로서 드려줬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항상 더 진리 안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항상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나는 필요 없구나 온갖 육신의 생각을 다 동원하고 산 거예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굳이 내가 왜 내가 왜 목자님 딸로 태어났나 뭐 이런 별 아마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 때는 별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누가 충만하게 달려가는 누가 그냥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딸로 태어났을까 온갖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 사랑을 다 마음에 깨우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나대로 임혁 목사님 임혁 목사님 당장임은 당장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나는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고 나는 못한다고 비진리의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 아버지 주시는 깨우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보자.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나서 마음에 딱 주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아버지 말씀이 무엇을 순종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불을 지적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불을 지적 기도 못했구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있구나. 내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깨우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주신 능력 아버지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기도 끝날 때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었군요. 이제는 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깨우쳐줘 없어서 내 성격도 내 생각도 내 틀도 모든 것들을 깨트려 나가길 원합니다. 깨우쳐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트려 나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 저는 엄마 품에서 성장을 못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엄마 품에서 자거나 엄마를 안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기도 하고 성품상 또 성장하면서 되게 좀 망아지처럼 그렇게 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하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툭툭 항상 말을 튕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 말을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유 목자님 딸이니까 잘해야지 그러면 목자님 새울살렘 간다고 나는 새울살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표현도 이쁘게 나가기보다 툭툭툭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주요종을 왔습니다. 주요종을 왔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성장을 거의 해보질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알아서 했던 터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되게 주요종님이 여자 같은 느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주요종님이 있었는데 되게 그냥 여자 여자한 주요종님이 있었어요. 그 주요종님이 어머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그렇게 그냥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닭살도 없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못하는 성품이라서 이렇게 보면 막 아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얘기해야 되지? 저렇게 말해야 되지? 왜 그렇게 여자 목소리 내서 저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이제 그게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행복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뭐 저한테 적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을 잘 뭐 이용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꿔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경직되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툭툭 아유 이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러기보다 내가 조금 더 웃으면서 부드럽게 해줘야 상대도 더 훨씬 진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좀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뭐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말이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이렇게 표현했을 표현을 이제는 바꿔나갑니다. 아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좋게 또 행복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또 진리 안에서 훨씬 더 평안하게 뭐 어떤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단호하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아 훨씬 더 상대방이 편안하게 부드럽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주의종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전도 많이 했는데요. 뭐 전도 이렇게 했어요. 막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한 거 당연한 건데 왜 나한테 얘기하지? 왜? 목차님은 원자님께 늘 예전에 이렇게 들어오면 왜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건데 왜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처음에 와서는 칭찬받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사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지 대대교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애쓰셨네요. 이렇게 이런토록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사실 그랬거든요. 왜 얘기를 나한테 하시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성도님들에게 나 헌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하나 앞에 헌금하고 왜 굳이 자랑을 하지?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사람 마음은 이렇게 또 이렇게 수고했다고 또 칭찬을 해줄 땐 또 해주고 또 힘을 줘야 될 땐 힘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나라고 하는 사람을 깨트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깨트려가려고 노력할 때 아버지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또 내 틀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나는 자기 애쓰고 수고한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 수고함으로 애쓰므로 상대방이 이렇게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자기적인 생각 자기적인 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내가 진리로 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화학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항상 영의 생각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나라는 자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오직 영의 생각을 이루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나를 깨트리고 벗어나가고 성격적인 것도 깨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긴 거는 차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 육신의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영의 생각으로 깨트리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생각 두 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모든 재화학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항상 영의 생각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거 하나라부터 내가 깨우쳐 나가며 행해 나감으로 이제는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